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정한 남자 와룡한 남현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열심히 또 방송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 울렁증은 언제쯤 없어질런지 너무 힘들다 진짜 오늘 또 왜 뭐를 뭐를 방송하려고 뭐를 묻자고 제가 오늘 오는 길에 부모랑 통화를 하다가 힘들다 힘들다 또 그러시는 거지 요즘에 힘들지 아니 그 부모님이 다 경기가 힘들고 하니까 통화를 하시면서 야 집에 우한이 오려나 보다 딱 이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게요 많이 힘드시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우한 그 우한이라는 게 뭔지 어떤 일이 생기는지 또 묻고 싶은 게 또 그런 일이 왜 또 생기는 건지 요새 안 좋은 일만 있으니까 뭐 맞아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우한이 든다고 하는 거는 우한일 때는 그냥 막 막연하게 우한이 들고 집안이 우한이 들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흉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 내가 오늘날 잘 됐을 때는 과거에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달라질 것이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잖아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데 얘네들 왜 이러니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이유 없는 결과는 없는데 자꾸 무당집에 가면 과거지사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지나간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미래에 당신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들 가뭄이 없어 왜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야 넌 내년에 잘 돼 가뭄이 있어? 아니 뭘 보고 잘 된다는 거야 나 지금 힘들어 뒤지겠는데 당신이 지금 이렇죠 왜 그럴까 당신 아들이 아프죠 왜 아플까 봤더니 당신 집에 어떤 게 들어왔네 당신의 집안에 상이 났는데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 누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을 치르고 나서부터 당신 어머니가 아프네 누가 아프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맞아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시어머니 상 치르고 나서부터 우리 남편이 아프다는 거야 그렇게 원인을 찾는 거야 원인을 찾아야지 내가 배가 아픈데 간땡이가 부어서 배가 아픈 건지 대장이 탈라서 배가 아픈 건지 소장이 아파서 배가 아픈 건지 대장이 잘못됐을 땐 뭐 때문에 대장이 망가졌는지 이유를 원인을 찾아야 되지 수술을 하든지 뭐 약을 쓰든지 할 거 아니야 그죠 우환이 들 때는 그냥 우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게 예를 들면은 진짜 샘이 날 정도로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있었어 정말 어떻게 저런 천생연분이 있을까 아주 좋아 죽어 아주 꼴이 뚝뚝 떨어지는 부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와이프 되는 분이 남편이 너무 미워 보인다는 거야 이유 없이 저 사람 저 남자가 퇴근을 해서 양말 벗어놓는 것도 너무 싫고 정말 어떨 때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고 또 살 닿는 것도 너무 소름 끼치고 아니 자기도 자기 막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밉고 막 죽이고 싶고 진짜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고 씻고 나오는 것도 꼴보기 싫다는 거야 자기도 자기 맘을 컨트롤 안 되는 그런 갈등을 겪고 있고 그런 문제를 겪고 있더라고 또 어느 집은 아침에 멀쩡히 나랑 통화를 했어 집안엔 무슨 문제 없으시죠? 잘 지내셨죠? 안부를 다 물었단 말이야 아우 네 선생님 잘 지내고 있어요 이랬는데 생각나서 전화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났는데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남편이 쓰러졌다는 거야 병원에 가면 실려갔는데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 지켜보자는 말만 하고 무슨 딱하니 이유를 병명을 못 대는 경우야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 김PD님도 겪어봤지만 괜히 기분 나쁘게 크던 작던 사고가 자꾸 나는 거야 누가 와서 박던 내가 사람은 다치는 일은 아니지만은 스크래치를 내고 크던 작던 뭐 잔잘한 사고 서 있는 자전거를 내가 치워서 자전거를 넘어트렸다든지 예를 들어서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배달 대행원이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배달 음식을 전달해주러 갈 때 그 오토바이를 조금 살짝 건드려가지고 넘어트렸다든지 그런 자꾸 잔잔한 사고들이 나는 거잖아 그런 것도 암시거든 그 기분이 사람의 기분이 잡치면 어떡해 하루 일이 잘 안 되잖아 그치 뭐 자전거를 자전거를 치웠다든지 뭐 나 혼자 내가 전봇대를 긁었다든지 어떤 사물이 있어서 그걸 피해가자고 했는데 내가 그거 피하자고 내 차를 또 긁어먹었다든지 그거 기분 나쁜 일이거든 또 갑자기 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든지 그 뇌졸중이 약간 풍이잖아 풍맞아서 요양병원에 가고 옛날에는 집에 다 모셨지만 요즘에는 요양병원에 다 가잖아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암 판정을 다 받아서 암환자가 되고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실제로 있었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이런 게 다 우한이지 뭐야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자꾸 이유 없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빨리 가까운데 가까운데 가시던지 가까운데 이 무당집에 가서 가까운 선생님들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으면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원인을 빨리 찾는 게 장땡이야 진짜 그 이유가 뭐가 될지를 몰라 내가 맨날 말하는 거 있지 재수 없으면 걸린다고 요런 것도 재수 없으면 걸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 못했는 거에서 팔이 잡혔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잠을 자는데 잠을 깊이 못 자고 선잠을 잔다든가 불면증에 시달린다든가 또 잠을 자도 꿈을 너무 많이 꿔가지고 이상하게 이사를 했는데 꿈을 너무 많이 꾸고 불면증이 오고 잠을 깊이 못 자고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면 그 미련 맞게 그냥 잊지 말고 아니 아니 점 벌어오는데 뭐 뭐 뭐 뭐 돈 수억 달라고 그러나? 수백만 원 달라고 하나? 아니잖아요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가까운 진짜 실력 있는 무속인 선생님들을 찾아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1년에 정초에 신년에 있지 김피디오도 신년에 전 봐봤어? 신년 전 보자고 봐? 응 잘하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 신수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올해는 어떠어떠한 게 본인한테 나쁜지 뭐 올해 움직여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서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예를 들어서 올해 집 짓지 마라 너 집 짓으려 그러지? 집 짓지 마 집 짓으면 큰 화를 당해 혹은 몇월 몇월에 집 수리 하지 마라 아휴 집 수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몇월 몇월을 피해라 침대나 가구 같은 거 드려야 되고 바꿔야 되는 일이 있는데 쇼파 같은 거 바꿔야 되는데 어떨까요? 몇월 몇월에 너 흉하니까 드리지 마라 어떻게 어떻게 해서 드려라 일러주잖아요 산소 건드리지 마라 아니 산소를 이장하는 것도 아니고 잔디가 조금 파여가지고 잔디 좀 때를 입히려는데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 우리 김피디님이 봤을 때 그건 뭐 잔디 조금 갖다 얹어놓는 게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큰 코닥친다는 거야 그런 게 탈 잡히니까는 사람이 다치고 혹은 사고가 나고 병이 걸리고 어느 수에서 걸릴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신도들은 우리 신도님들은 초아름마다 오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초아름은 지키시려고 한단 말이야 왜 지키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도 바빠 다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도 하루 24시간밖에 안 살아 그 초아름 날도 바쁘단 말이야 그래도 꼭 신당을 찾아서 법당에 와서 기도를 드리고 공수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달 그 달 이러고 저러고 이 달에는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조심해라 혹은 이 달에 이런 걸 하려고 마음먹고 있냐 아 이 달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수를 받잖아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으면 해결을 하고 뭐 풀든지 부족을 쓰든지 비방을 해주든지 또 큰 일이면 굿을 하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정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흉사가 생긴다면은 물어보고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해요 얼마 전에도 손님이 전화 왔잖아 갑자기 그렇게 잘 되던 영업이 갑자기 딱 막혔다는 거야 근데 전화 딱 목소리 듣는 순간 내가 뭐라는지 알아? 네모 반듯한 게 들어왔대 그게 뭔지 알아? 돌로 된 쇼파 네모 반듯하잖아 직사각형이잖아 그게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나 풀어주고 왔잖아 그것도 풀고 나서 또 지금 또 영업이 너무 잘 된대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건 때문에 김필이 그거 생각하겠어? 못하셔 아니 누구나 하는 일이잖아 누구나 가구 바꾸고 누구나 새 물건 들어오고 또 물건 하니까 생각나는데 옷도 빈티지 구제 옷 입는 사람들 있지 그거 다 어떤 사람이 입고 다니는 줄 알고 그걸 사? 예를 들어서 얘기해줄게 어떤 여자분이 점을 보러 왔어 근데 딸내미가 열다섯이야 내가 그 네 식구를 넣었는데 제일 처음에 찍었는 게 열다섯 살짜리 여자애를 찍었는 거야 얘 속 많이 썩이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런데 내가 뭐라 그런지 알아? 이 친구 바람막이 들고 있는 거 없냐고 했어 깜짝 놀래는 거야 서울은 무슨 시장이냐? 거기 남대문시장? 어? 그런 데 가서 얘가 그런 데 자꾸 친구들한테 가서 몇 천 원에도 뭘 사오고 어? 만 원에도 뭘 사오고 사오는데 자기 당신 눈에도 그 바람매기가 너무 꼴보기 싫었다는 거야 근데 그거 사고 나서부터 애가 미친 짓을 하고 말이지 잠을 안 자고 집에도 안 끼워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내가 그것도 시성해가지고 풀었잖아 그리고 나서 걔 바람 잡았어 만약에 그런 걸 모르고 그 엄마가 점을 보러 오지 않고 그냥 살았다면은 그 아이 인생 버리는 거 아니야? 끔찍해 생각만 해도 또 막 주워 두르는 엄마들 있어 내가 전편에 저저 앞전에 했지 장독 친구가 점 보러 왔는데 따라왔는 거야 아줌마 아줌마 상갓집 갔다 왔죠 네? 아줌마 소화 안 되잖아요 더부룩해 어머 어떻게 하세요? 아줌마 상문 따라 들어왔으니까 내가 알지 어떻게 알아 상문 푸세요 그런 뭐 하찮은 거는 돈도 안 들고 할 수 있잖아 비방 가르쳐주고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와가지고 또 열 열 팬이 됐잖아 선생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그 친구 살았다고 진짜 맨날 며칠 속이 더부룩해서 고생했는데 소화가 안 되고 소화제를 먹고 살아도 안 됐는데 진짜 깜짝같이 나왔다고 그 원인은 그거 찾겠어요? 일반인들은 몰라요 어디에서 뭐가 탈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들을 하셔야 된다고 재수 없으면 걸려 아 선생님 저 저는 괜찮은데요? 너는 재수가 좋았나 보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병도 걸리는 거야 재수가 없고 운기가 약한 사람들이 그런 것도 따라 들고 따라 붙고 사기도 따라 들고 욕이도 따라 들고 부정도 타는 거야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지금 뭐 룰루랄라 막 쭉쭉 빵빵 잘 나가는데 상갓집을 100군데 갔다 온 놀 인사치료 하지 왜 안 해? 사회생활 하면 나는 항상 그래 좋은 일은 못 가봐도 나쁜 일은 가봐야 되죠 비방할 수 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시면 괜찮습니다 안 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왜? 운이 좋을 때니까 팔 안 잡아 나중에 한몫에서 받을 지언정 그때는 운이 좋기 때문에 몰라 뭘 해도 돼 원인은 일반인들은 절대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무속인 선생님들을 찾아서 상담 받아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신발 같은 것도 함부로 받지 말고 받지 말아야 될 해가 있어 달이 있어 아까도 말했듯이 헌옷, 빈티지옷 그 다음에 뭐 장신구, 지갑 같은 거 알겠죠? 그런 꼭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운이 나빠져서 우안이 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운이 나빠지는 거는 이런 거야 내가 10개를 팔았었는데 운이 나빠지니까 3개밖에 못 팔더라 이거야 상하는 건 아니잖아 몸이 상하거나 다치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연로 해가지고 연세가 들어가지고 앞 편찬을 신 거는 뭐가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 그거는 인지상정이야 세월을 어떻게 막아 강철로 만든 기계도 2, 3년 쓰면은 기름칠을 해야 되고 따라가지고 또 새로 끼워 맞춰서 써야 되는데 몸땡이가 뭐 그렇게 강철보다 강하다고 연세가 들면 당연히 편찬해지는 거고 자꾸 고장나게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아니고 우한 진짜 나쁜 일 상하고 흉하고 깨지고 파탄나고 이혼 직전에 가고 아 진짜 안 맞아 하지 말고 한 번은 물어보세요 여러분 물어보시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양질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이거 미친이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꼭 이 방송 보시고 아 진짜 나도 한 번 가봐야겠다 그러시면 서슴지 마시고 찾아가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 나 좀 더 해도 돼? 예?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잖아 시집을 왔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저번 시간에 저거 했는데 태어난 달로 운세를 풀어줬잖아 그때 뭐라 했어? 9월생 내가 했지 9월생이 신기 있다 그랬지 특히 9월생 시집 오는 9월생 여자분들 친정에서 뭐 냄비, 숟가락, 도자기, 반지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시라고 친정에 있는 그 신의 어떤 기운 안 좋은 거를 가지고 내가 시집 오는 대로 달고 올 수도 있어 그런 거 또 뭐 일곱 수에 성주은이 들어가지고 집을 짓는다는데 일곱 수에도 집을 못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식이라고 정해진 건 없어요 재수 없으면 걸려 그러니까 그런 큰 대수사가 앞에 놓여 있으면 상담하고 하세요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집을 짓는다든가 집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된다든가 혹은 간판을 새로 달아야 된다든가 혹은 또 들어오는 현관문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꼭 한 번은 물어보고 날짜를 잡고 방법을 할 수 있으면 방법을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소읽고 양강고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늘 방송도 너무 길게 했는 것 같은데 또 말하다 보면 또 길어진다 야 좋은 정보 그래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좋은 방송 가지고 좋은 콘텐츠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고스트 헌터 윤지원 고스트 헌터 강신정 고스트 헌터 김태호 고스트 헌터 남치만 고스트 헌터 남편우 고스트 헌터 우릉도원 고스트 헌터 박비주 고스트 헌터 예원당 고스트 헌터 천일사 고스트 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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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트 헌터